네 오늘 함께 우리 딥러닝 시작을 딥러닝 개요부터 해보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우리 타임라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굵직한 그 히스토리는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먼저 1940년대 일렉트로닉 브레인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떤 중요한 우리 그 피규어가 있는데 보면은 X&Y, XORY, NOT X 이런 논리 연산 있잖아요 논리 어떤 연산에 대해서 시작한 게 우리 처음 일렉트로닉 브레인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950년도를 지나서 1957년도에 펄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요 이 펄셉트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 뉴럴 그 어떤 신경망의 어떤 구조를 본따서 이렇게 어떤 웨이트 값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스레시홀드 값이 주어져서 이걸로부터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구조를 설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에이다 라인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황금기, 인공지능의 첫 번째 그 황금기가 시작이 되죠 그 황금기가 이제 어느 시점까지 가면서 끝나냐면 바로 이 XOR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 이슈가 나온 뒤로부터 다크에이지 즉 그 AI의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 윈터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스키 박사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지금 현재의 펄셉트론 이 구조는 XOR 문제를 풀 수 없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 뒤로부터 이 다크에이지가 시작이 돼요 이 겨울이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보면은 1969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윈터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이 멀티레이어드 펄셉트론 개념이 나옵니다 멀티레이어드 펄셉트론 개념은 뭐 레이어만 여러 개 멀티로 한다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해결이 되다기보다는 중요한 백 프로퍼게이션 이 개념으로부터 이 XOR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백 프로퍼게이션 개념부터 갑자기 이 우리 딥러닝 개념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당장 뭔가가 되진 않았어요 그 뒤에는 이제 또 우리 머신러닝의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 1995년도에 나와서 이 개념이 또 많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이 백 프로퍼게이션 개념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또 그 머신러닝의 그런 기술들 딥러닝 기술들 그 학습에 필요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딥뉴럴 네트워크 개념이 여기에 또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딥러닝의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알림이 있었죠 이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용어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그런 용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떤 인공지능의 미래 혹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 딥러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미지 네트 챌린지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네트는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리니션 챌린지라고 그러는데 이 이미지 네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 데이터는요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챌린지로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는 원숭이야 고양이야 개야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블을 얼만큼 잘 맞추냐 근데 여기에 이제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2010년도부터 애니시에서 지금 28.2를 기록을 합니다 28.2 그런데 이걸 점점 줄여 나가죠 제로크스에서도 그 다음에 알렉스넷 알렉스넷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클라리파이 그 다음에 VGG 이제 이때부터 알렉스넷 이후부터 이 딥러닝이 사용이 됩니다 딥러닝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요 알렉스넷은요 8개의 레이어를 가졌어요 물론 클라리파이도 8개 근데 VGG부터는 19개 그 다음에 우리 구글에서 구글넷이라고 해가지고 22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형태로 이 성능을 6.7%까지 NOU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지넷이 있어요 그 레지넷 2015년도에 레지넷이 나온 뒤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레이어 수가 어떻게 됐죠 레이어 수가 152개의 레이어를 가집니다 레지넷은 그 레지듀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152개의 레이어를 가지니까 성능이 3.5까지 에러율을 줄인 경험을 2015년도에 했던 거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발전돼서 지금은 더 성능이 좋은 에러율을 줄인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요 프레임워크는 그 딥러닝이 이제 발전하면서 딥러닝을 하기 편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종류도 많이 있겠죠 보면 텐스플로우, 케라스, 그 다음에 mxnet, 파이토치 그 다음 카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Cognitive Toolkit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딥러닝4j 해서 자바에서 돌아가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지금 텐스플로우, 파이토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쓰이겠지만 그래도 텐스플로우랑 파이토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케라스는 사실 파이토치랑 같은 아니 아니 텐스플로우랑 같은 어떤 결합이 이제 텐스플로우 2.0부터 케라스의 어떤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우리 텐스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텐스플로우는 지금 현재 2. 버전대가 나왔는데 핵심 코드는 C++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언어로 하기에는 속도가 좀 느려서 우리 속도의 문제 때문에 C++로 작성이 되어 있고 텐스플로우의 장점은 직관적인 고수준의 API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성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동작할 수 있게 텐스플로우 라이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텐스플로우 익스텐디드 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확장이 또 제공이 되고 있어요 텐스플로우는 사실은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돌리려고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용도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진입장벽을 조금 높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라스가 있습니다 케라스는 직관적이고 쉬운 API입니다 그래서 케라스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처음으로 배우기에는 케라스가 훨씬 좋습니다 직관적이고 쉽고 그래서요 그리고 텐스플로우의 백엔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백엔드로 텐스플로우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케라스로 하지만 그 내부의 백엔드로는 텐스플로우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코드로 CPU, GPU 둘 다 실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가 있는데요 파이토치는 어디서 개발을 했느냐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어요 텐스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했는데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쿠다시 급여하는 쿠다 백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인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파이썬 문법과 유사해서 많은 어떤 파이썬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파이토치를 그리고 연구적 목적으로도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GPU 가속 연산이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파이토치랑 텐스플로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보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다양한 학회들이 있거든요 그 학회에서 지금 파이토치로 어떤 논문 실험을 했느냐 텐스플로우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얼만큼 언급을 했는지를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실선 점선과 실선에서 실선은 파이토치고요 점선은 텐스플로우입니다 근데 지금 패런을 보면은 지금 실선인 파이토치가 이렇게 약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네 너무 쉽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가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2020년 전 거고 2020년에 또 이제 텐스플로우 2.0이 또 잘 만들어져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러분 파이토치도 알아야 되고 텐스플로우도 알아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딥러닝의 활용 분야입니다 활용 분야는 우리 그 다양한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그 이미지 쪽이 딥러닝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피치 리코리니션 우리 음성 관련돼서 우리 다양한 어떤 비서들이 존재하잖아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스피치 리코리니션 분야가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메디컬 쪽에서도 우리 뭐 어떤 진단뿐만 아니라 메디컬의 어떤 분석을 위해서 영상 의학 분석 이런 거에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 쪽에서도 그리고 이 학습 학습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 어떤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프레딕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레그레이션 이런 대표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신경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배우고 어떤 간단한 개념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에서도 그 신경망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 신경망 자체는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을 한 겁니다 인간의 뇌 구조에서는요 이 뉴런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요 그 전기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 구조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구조를요 이거 자체를 복잡하지는 않게 아주 심플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모델을 했냐면 단순해서 입력이 있고 가중치가 있는데 이 입력과 가중치로 곱한 어떤 선용 구조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우리 뉴런 네트워크 구조를요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썸하고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넌 리니어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런 개념 이 어떤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려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 뉴런이 있고 인공신경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공 뉴런은요 이거 하나를 인공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아리피셜 뉴런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은요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그리고 히든 레이어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존재가 바로 아리피셜 뉴런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인공 뉴런 우리 아리피셜 뉴런 자체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드와 엣지로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 그래프 표현하듯이 노드와 엣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노드 안에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는 그런 선형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져가고 있고 노드와 엣지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바로 이 인공 뉴런이 모여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아리피셜 뉴런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에요 근데 이제 뉴런이 모인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들, 아픈 레이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인데 이거는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신경망이다 여기 보면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이다 물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요 모든 연결들,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바로 Fully Connected 레이어인데 물론 이거를 밀집되어 때에서 dense 레이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래 그림을 보면요 인풋에 있는 레이어, 지금 입력은 세 개의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든 레이어 두 개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노드가 몇 개죠? 네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에는 노드가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네트워크 현재 지금 연결된 선의 개수를 세보면요 세 개, 네 개, 네 개,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한 48개의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이런 개념들 자 그리고 신경망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바로 이제 레그레이션, 회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기는 우리가 노이즈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된 값의 출력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어떤 학습 데이터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고 구조에 따라서 이 규칙성에 따라서 어떤 출력이 될지를 우리가 predict, 추정을 해줘야 돼요 예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기는 보통 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a와 b 값을 찾아 냅니다 여기에서 이 a는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고 b는 y 절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x는 바로 우리가 입력이 되겠죠 입력 데이터 y는 우리가 출력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x는 입력, y는 출력, a는 기울기, b는 y의 절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회기 문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나이, 키, 몸무게에 따른 기대수명 그럼 나이와 키와 몸무게를 인풋으로 받고요 그 인풋에 따라서 이 인풋 x 즉 나이키 몸무게가 x에 포함이 되죠 거기에 기대수명 이게 바로 y 값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의 방해 개수와 크기와 주변 상가 등에 대한 어떤 입력 x를 주면요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이라는 y를 맞추는 것 이것도 우리 레그레이션, 프로블럼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스케러 플롯으로 그려보면요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출력값 y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리니어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적절한 리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우리가 그 입력값에 따라서 특정 카테고리를 이제 구분을 하는 그래서 클래스를 구분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분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직선, 곡선을 찾아야 돼요 곡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그 입력값을 특정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선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선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범주의 개수에 따라서 Binary Classification, Binary는 두 가지 여기가 이 그림이 바로 Binary Classification의 예제죠 빨간색 동그라미냐, 초록색 크로스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 선용 회기가 비슷하지만 로지스틱 회기가 이 범주형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향으로 선을 긋는 게 바로 로지스틱 회기죠 이런 거는 어떤 예시로 드리자면 면접 점수, 실기 점수, 필기 점수에 따라서 시험 합격 여부를 합격 여부는 대표적인 뭘까요? 합격을 했냐, 불합격했냐 합격, 불합격이라는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죠 그래서 전형적인 Binary Classification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 값을 두고 시험 합격 여부를 맞춰내는 그런 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Multi Class Classification 있죠 Binary Classification은 우리가 y 값이, 레이블이 두 개밖에 없을 때 두 개의 클래스로만 나눌 때 이걸 Binary Classification인데 Multi Classification은 분류 자체의 대상이 3개 이상 3개 이상을 Multi Class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인데요 보면 꽃잎 모양, 색깔 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 치면요 그 데이터를 보고 이 꽃이 무슨 종류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꽃의 종류가 두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인 거죠 보면 지금 3개죠 이 그림으로 보자면 3개인데 지금 현재 초록색인 삼각형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의 빨간색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적절히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이 클래시케이션 이 선을 찾아내는 거죠 구분점을 이게 바로 Multi Class Classificatio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경망에 대해서 우리 딥러닝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인공신경망 뭐 이런 개념들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